엄마! 엄마! 저 이럴 거 없어요? 저 옆에만 하려는 말이에요 아니면 심부름? 아니면 청소? 아니면 빨래? 아니면 방청소? 문으로 들어왔어야지! 근육 파기세! 이쁘다. 아? 아니 아침부터 뭘 보고 있는 거야? 뭘 보는데 그렇게.. 짐 세고 강하나 칠! 얘들아 거기 뭐해서 뭐해? 리아야 너도 이거 봐봐 안녕하세요? 오늘도 활기찬 아침이 시작되었는데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? 좋아요 좋다니 다행이네요 진흙대님 항상 제 방송에 오셔서 채팅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게 뭐야? 아 요즘 유행하는 버츄얼 스트리머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아 하하하하 어? Bran Who? who? 참 귀엽다 역시 난 아직 안 죽었다니까 이렇게 좋아해 주는걸? 아 맞다 슬슬 빨리 해야 되는데 approaches 그럼 오빠들 전 이만 가볼게요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마지막 저의 키스를 받아주세요 쭈악 쭈악 너한테 뽀뽀를 해주다니 나중에 커서 미오짱이랑 결혼할 거야 오늘도 둡직존을 힐링했다 녹아버릴 것 같아 천에 있는 진짜 미오짱은 훨씬 더 귀엽고 커야 하지 아 그러니까 미오는 현실에서도 이쁘고 사랑스럽겠지 아 당연하지 저 목소리부터 저렇게 이쁘면 못해요 진이라고 내가 댓글에서 봤는데 실제는 캐릭터의 열패는 더 이쁘네 누가 내 얘기하나? 잘 있어라 저 이럴 거 없어요? 저 영법만 하려던 말이에요 심부름? 아니면 청소? 아니면 빨래? 아니면 방청소? 문으로 들어왔어야지 그냥 파기세 그나저나 왜 그래? 용돈으로 뭐 하려고 일을 시켜달라는 거야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? 드디어 썸녀가 생긴 거니? 저걸 역사령이긴 한데 절 바라봐 주게 만들 거예요 우리 아들 멋진데? 그럼 특별히 엄마가 통 크게 만 원 한 장 줄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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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최고! 엄마 최고! 학교 가면서 미오 방송 봐야지 정말 개엽다니까 오늘도 미오 방송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? 어? 지금이다 미오님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우세요 어머! 곰팡이님! 천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만 있다면 행복해요 역시 미오는 천사라니까 저 나중에 미오장이랑 결혼할 거예요 미오장은 몇 살이요? 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열일곱 살 J.K.짱입니다 띡띡오빠 사랑해요 쭈욱! 저번 진흙대? 저녁 숙보다 많이 후원해서 미오장 맘을 훔쳐야 해 이럴 줄 알고 미리 엄칸을 훔쳐왔다고 너! 딱 기다려! 내가 진짜 열일곱 살 여고생인 줄 아는구만 역시 내 귀여움은 아직 죽지 않았다니까 뭐? 어? 어? 10! 10만원 후원! 곰팡이님!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라구요? 제가 너무 귀여워서 후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구요? 헹헹! 귀여운 미오씨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돈도 드릴 수 있다고요! 하하하하! 아아! 뭐라해? 강아지 좋아하시나요? 제가 좀 강아지같은 남자거든요 헉! 오! 50만원 후원! 댕댕이님! 당연히 저 강아지 엄청 좋아해요 왈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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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는 얼마나 귀여운지 보면 볼수록 빠져든다니까요 크아악! 저 개녀석이! 감히 미오의 마음을 독차지려고 하려고 해! 안되겠다! 하아아악! 헉! 곰팡이님! 불만은 후원! 아이케아악! 정말 감사드려요! 아리같아! 정말! 아이쉬데려! 아이쉬데려! 하하하하 이렇게나 많이 부안해지다니 나 이러다 번지반으로 부차 내는거 아냐아어어? 아이우 근데 핸드폰놀는 왜이렇게 하냐아! 어호고Comm탱 falta 너무 좋아사랑해요 흐하하하하하 며어가 날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더니 역시 돈이 잘 보이건가? 어? 잠깐.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그 준비물 안 가져왔잖아.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.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. 엄마 전화기가 왜 꺼져있지? 내가 가지러 가야겠다. 자기야, 자기야. 우리 자기 초코을 먹고 싶어. 츄룩, 츄룩, 초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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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세요. 그리고 솜사탕도 사주면 안 돼? 당신의 입술처럼 달콤하고 너무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? 뭐? 다 사준다고? 우리 애프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. 엄마, 어디 있어요? 엄마, 엄마. 제 전화도 안 맞으시고 제 방에서 뭐. 미호는 정말 귀엽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귀엽게 태어날 건데. 나 너무 속상해. 감사합니다. 미호는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. 미호야, 지금 학교 갈 시간 아니니? 어, 려야. 려야? 려야. 엄마 미호라고? 말도 안 돼. 그 사랑스럽고 려왔던 미호가 엄마라고? 어? 가까이 오지 마. 가까이 오지 말라고. 어? 고, 공탱이 씨? 어? 아니야! 아니라고! 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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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뼘. 구독. 뼘. 좋아요. 삐. 비 journey. visited k end lied 마음이 하지 wealth worker Follow